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2월 3일 금요경마 제주 부산 증건날이 실전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이들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완전히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의 지방도 그렇고 아래 지방도 그렇고 눈이 좀 내리는 데도 있고 강풍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가지고 추운 지방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날이 또 늘어나가지고 지금 5천명이 넘는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아무튼 건 뭐 나라에서 또 하려는 대로 해야죠 일단은 아직까지는 별소리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또 하다가 다시 또 중단이 될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열심히 준비한 거 열심히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2021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거 경마를 하는둥 마는둥 하면서 벌써 1년이 다 지나갔고 말들도 일 없이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더러브레스는 많이 뛰어봐야 5살 아닙니까 5살 그런데 거의 1년을 까먹은 그런 말들이 많은데 마주들도 그렇고 관련 조교사들도 그렇고 참 답답한 그런 노릇인데 나름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응원하고 빨리 온라인이 좀 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3일 승부처입니다 제주 경마는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578 부산 경마는 1347 1347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후반부 2개 7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 7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달러박스 경주와 찍어먹기 경주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뭐 똥말들 경주도 있고 잘나가는 놈들도 있고 경마는 하여튼 흐름에 맞춰서 정석으로 풀어가는 게 그래도 경마 예상이기 때문에 뭐 옆에서 날라들어오는 그런 개소스 같은 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시나 조철 스타일로 소스는 필요 없다 맨눈을 믿는다 조철 스타일 힘차게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승부처 제주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삼경주 제주마 6등급 900m 별정 B형이구요 1200만원 이하 편성인데 첫경주부터 미들럼 없는 똥말들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달러박스 한 놈을 놓고 때린다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자 요번 삼경주가 아마 제가 요거는 어제 수요프레쉬에서 삼경주 4경주까지 다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제 프레쉬 라이브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조철이 노리는 그런 마필들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놈을 노리는지 승부처 공부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요프레쉬 어저께 라이브 방송한거 지난주에도 우리 조철 프레쉬 라이브에서 한구라도 때려냈죠 40배짜리 완짱으로 항상 매주 수요일날 하는 수요프레쉬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전달을 해드리니까 많이들 참조하시고 자 제주 삼경주에 이 5번마 명작품이라는 놈이 아마 대가리가 팔릴거에요 자 이놈이 즉직전에 10월 30일날 선행받고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불안한 인기마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역시나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자 요번 역시도 편성이 워낙 허접해서 자 김일왕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 대가리로 갈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요번 경주는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탁등석이 있구요 4번마 시대별이 있고 7번마 전국제일이 있습니다 선행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자 요 2번 4번 7번 중에서 어떤 놈 하나가 때리고 나가면 5번마 명작품은 요거 그냥 부러지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첫번째 경주 제가 달라빡 승부처 시어프레쉬에서 노리는 놈 어떤 놈 하나를 놓고 때린다 선행경합을 이용할 선취 마필 한 놈을 노린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놨는데 3경주 제가 요거 승부경주로 들어갈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아마도 사전 인기도가 분명히 5번마 명작품 인기 대가리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요번 경주를 첫번째 우리 달라박스 승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첫 경주부터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고 갈 경주니까 자 3경주 오늘 첫번째 승부처 현장 예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두번째 승부처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첫번째 또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대가리가 있고 후부착에 노리는 마필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5경주 8번마 추상열일이죠 추상열일 자 승군전 맞은 마필입니다 승군전 맞은 마필이지만 다른 마필들 4군 마필들 중에 그닥 센 놈들이 별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8번마 추상열일이죠 추상열일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로 들어가는데요 안쪽에 있는 1234 황금문명 2번 라이칸 3번 삼다장군 자 요 3마리는 선취권으로 인게이트 이점으로 쓰시고 올라올 놈들이고 자 4번마 수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선 전개를 할 그럴 마필입니다 거기에 6번마 세찬 자 요 놈도 좀 꽤 팔릴 것 같은데 김이랑이 뭐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자 요 6번마 세찬은 일단 팔리는 마필이지만 여러분들께 구멍수 하나 좀 줄여드리고요 자 7번마 대천대세 자 요 놈도 박성광위에서 과경남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직전에 전개가 좀 상당히 꼬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마 대천대세라는 마필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자 요 놈도 여러분들께 지우는 마필 아니면 약하게 보는 마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레벌레 팔리는 6번마 세찬 7번마 대천대세 자 요 2마리는 일단 배팅권에서 제외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뭐 1마리 정도 안고 간다 그러면 6번 세찬이 더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현장에서는 7번마 대천대세까지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겠지만 6번마 세찬 아무래도 짧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땡큐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요번 5경주요 8번마 추상 열일 대가리를 놓고 시원하게 한 방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요 자 예측권 10장 한 방 찍어먹는 경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8번마 추상 열일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승부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7경주와 8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입니다 2세 이상 마필들의 접전이구요 레이팅 100점까지 자 이번 경주 대가리가 어떤 놈이냐 이놈이냐 저놈이냐 너도 팔리고 나도 팔리고 혼전 접전입니다 제주 7경주요 안쪽에 2번마 산정무안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구요 2번마 선행무안 아 산정무안 선행무안이랍니다 산정무안이 일단 앞선 정리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안득수 기수가 타고 있고 3번마 목무태왕 전현진이가 직전에 아쉬운 삼착이었죠 조금 방심패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 직직전 경제는 전현진이가 선행을 갈고 나가서 대가리를 쳤던 놈인데 자 2번 3번 앞선 정계를 좀 펼칠 그럴 마필이고 자 이게 삼착으로 올라온 마필인데요 4번마 오라곤주가 덕분에 7kg의 감량 이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번마 오라곤주도 요거 무시를 못할 그럴 마필입니다 6번마 삼천지교죠 직전경주 천산수라는 강대가리에 삼천지교 9번 7번 자 우리가 완짱으로 갖다 꽂아 먹었던 A급으로 한 번 꽂아 먹었던 그런 경제입니다 근데 걸음이 직전경주에 이빠이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뭐 경주거리가 100m 또 늘었기 때문에 6번마 삼천지교 불리할 거는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아직 레이팅도 뭐 널널하구요 자 7번마 판치 역시나 직전경주 아쉬운 전기였죠 착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 4차기인데 원동파워 푸른물결 미래동산 해가지고 착차도 별로 없었던 직전이 아쉬운 전기였던 7번마 판치 거기에 외곽에 또 한 번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9번마 100호번개도 분명히 추입으로 이게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 경주에서 요 7월 2일 경주죠 이때까지만 해도 얘가 좀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경주에도 최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좀 전개를 풀어가지 못했던 9번마 100호번개까지 100호번개까지 자 요 달라박스 후보군이 한 대여섯 마리가 됩니다 자 이 중에는 자 우리가 놓고 때릴 달라박스 쌍승시까지 노릴 달라박스 한 놈이 있고 불안한 인기마로 팔릴 에 좀 쓰레기 같은 마필이 한 두 마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들 싹 꺾어내야죠 싹 꺾어내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자 천만원 상한가 찍으러 가는 첫번째 메인승구입니다 자 오늘 제주 7경주 행운의 럭키세븐 상한가 찍으러 달릴테니까 아마 너 이 3번만 문무태왕이 근수하나마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베팅권에서 꺾고 가는 마필은 아니지만 3번만 문무태왕을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니다 자 그 나머지 경주 중에서 우리가 달라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조철이 이렇게 단평을 드린 그런 마필들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자 현장에서 조철이 깔끔하게 맞춰가지고 상한가로 한번 시원하게 메인승구 갖다 때려낼테니까 조철하고 함께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구요 제주 7경주 메인승구 현장예산 꼭 청구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두번째 제주 메인승구 8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이구요 1610m 핸디캡 레이팅 200까지 자 요 8경주 메인승구를 제가 들어가려고 이거 지금 뭐 8마리 단초란 출주인데요 이거 직전에 11월 12일 8경주에 뛰었던 놈들이 다 같이 뛰습니다 거의 전두수가 11월 12일 8경주에 뛰었던 그런 마필들인데 게이트가 좀 바뀌고 부담 중량이 좀 바뀌고 자 요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뛴 놈들 똑같이 8마리인데 이걸 메인승구로 잡는다 왜 직전 경주 착순 하고는 다르게 들어올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판은 항상 직전 경주에 어떻게 뛰었나에 따라서 배당판이 흘러가게 돼있죠 직전 경주 대가리 깐 놈이 누구예요 3번마 두루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또 2키로가 올라갔습니다 59.5 무거운 부담 중량으로 좀 올라갔는데요 거기에 2차 그랬던 마필이 바로 4번마 성읍 세상입니다 외곽 2,3밤매 땅 몰고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3차 그랬던 놈이 1번마 광산대로 광산대로 끈끈하게 이놈도 직전에 아쉬운 3차 기였고 자 3마리가 1,2,3창을 들어왔던 놈들이고 4창이 누굽니까 6번마 천년바위 선행가서 다와서 따였어요 다와서 짭짤한 배당이 좀 올 것 같았는데 그다음에 7번마 이쁘니 7번마 이쁘니 이 직전 경주에는 두루 대가리 친 놈을 또 널널하게 추입으로 땄던 놈이 직전 경주에는 또 5차구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제주경마죠 자 그다음에 아직까지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한 것 같고 부담 중량을 좀 타는 것 같은 8번마 전농안까지 자 이번에는 작순이 어떤 놈이 웃음을 하고 어떤 놈이 이착을 할 건가 자 조철이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짱구를 연방 굴려가지고 결론은 니가 대가리다 조철의 달라박스가 확신을 가지면서 아 너는 요번에는 니가 대가리구나 부착한 방은 요놈이 완짱짜리구나 상당히 조철이 공을 많이 들인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8마리 뛰는 경주고 8마리가 전부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다가 다시 붙는 경주이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었는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게이트 부담 그죠 기수와의 호흡 다 보면 요번에는 분명히 착춘이 바뀐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쌍승시까지 노릴 달라박스 결론은 3번마 두루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건 당연히 나와있죠 자 요거 8경주 아주 재밌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번째 메인승부 시원하게 요번경주 상한가 한번 갈테니까 조철이 눈깔에 그냥 딱 걸려있습니다 조철이 믿고 한방 가시면 될거에요 직전에 잡바익 때렸던 한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걸 한 다섯번 여섯번 복지를 다 했는데 아주 신경써가지고 이렇게 전문가적인 눈으로 걸린 놈 하나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한번 보시는거 하고 우리 예상가들이 신경써가지고 한번 두번 세번 네번 계속 파고 들어가서 요만한 잡바이 조철이 볼 땐 요만큼 잡바이예요 고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8경주 자 오늘 시원하게 메인상한가 갑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제주 8경주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3578 제주 3578 승부처 4개 했고요 자 이제 부산 1347 부산 1347 4개 경주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전에 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조철스타일 빨리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자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꼭 부탁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 첫승부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0 2세 안말들 편성 입니다 여기는 뭐 길게 말씀드릴게 없는 대가리가 하나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2, 3번마 하늘미소라는 대가리가 서있는데요 사실 3번마 하늘미소도 1분 02초 때 9번마 퀸스대로도 1분 02초 때 뭐 기록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강대가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건을 잘 만났습니다 인코스 2점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다가 직전경주 김해선이가 상당한 경합을 했었죠 경합을 하면서도 아나스타시아한테 대가리 상당한 3,300만원 이죠 3,300만원 거의 4군 정도 상금에 해당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자시고 그런 멍청한 짓거리 한 애들 없고 고지곳대로 까고 들어올 그럴 경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거는 조철이 진카승부 들어가는거는 승부경주를 놓치질 않습니다 자 3번마 하늘미소를 대가리 넣고 자 일단은 이 9번마 퀸스대로가 몇배 나올까요 얘가 100끼리 갈건데 마필도 좀 조막댕이 만하고 얘는 414kg인데 현장에서 얘는 아무튼 체중이 좀 불어갖고 나와야 됩니다 빠져갖고 나오면 더더욱 위험하고 마필이 조막댕이 만하고 이 외곽게이트 인데 직전경주 이빨이 쥐어짜면서 모준호 기수가 3차 그랬는데 자 이번 경주 9번마 퀸스대로가 불안한 댁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경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번마 하늘미소를 대가리로 놓고 짭짤한 안앗자리가 한방 걸린 찍어먹기 경주가 바로 부산 1경주 첫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걷어내고 그번마 퀸스대로는 바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합니다 얘가 댁길이 갈건데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걸음을 감추고 있는 마필이 한놈이 있습니다 고놈에다가 완짱으로 찍어먹는 경주가 바로 부산 1경주 첫번째 승부처 니까 아마 배당이 제가 볼 때 한 10배 현장에서 바람이 불 수도 있겠지만 9번마 퀸스대로 같은게 조금 더 많이 팔려주길 바라면서 위현명이 같았기 때문에 더더욱 바람이 불겠죠 3번마 하늘미소가 만약에 9번마 퀸스대로를 위현명이를 앞에 보내주고 김혜선이가 몰고 가면 3번 9번으로 끝날 확률도 꽤 있지만 3300만원 상금을 놓고 김혜선이가 양구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3번마 하늘미소는 대가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첫번째 승부처 3번 하늘미소를 갖고 찍어먹기 한방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에선 꼭 참고도 해주십시오 자 이제 다음이 부산 삼경주입니다 부산 삼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요번 경주는 혼전 접전 중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으 좀 전에 제가 부산 일경주 찍어먹기 신부 들어갔고 자 요거 삼경주는요 자 요 위에 보면 조철희 레이스폰인트 달러박스 벌마스타가 인기 1위가 맞느냐 적어놨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 수요프레쉬 에서도 부산 삼경주는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풀어드렸죠 삼경주와 사경주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풀어드렸고 삼경주와 사경주 두개를 승부처로 들어가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이 3번마 벌마의 스타 3번마 벌마의 스타 페로비치 기수가 또 한장을 잡았는데 그냥 뭐 선행받고 한바퀴 땡땡 굳어버릴 수도 있는데 자 순발력 있는 놈들이 몇두가 있죠 1번마 골든 4번마 선셋 멜로디 6번마 크라운 킹스타도 있구요 거기에 10번마 네임드 11번마 골든 썬더볼트 12번마 아나스타시아도 직전 선행으로 한바퀴 잡아 돌린 놈이고 자 과연 3번마 벌마스타 이 순금만 돼요 얘도 순금만 돼 과연 늘어난 경주거리에 물론 페로비치 안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늘어난 경주거리에 선행 경합을 그렇게 쉽게 뿌리칠 수 있겠느냐 저는 조금 풀어질 확률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3번마 벌마 에스타를 놓고 때리면 한두 방밖에 좁힐 수가 없지만 이런 경주에 달러 달러 박스가 하나 걸리면 충분히 각각 승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라고 판단이 돼서 3번마 벌마 스타를 이길 달러 박스 대가리 어떤 놈이냐 바로 어제 조철희 시어 프레쉬 라이브 에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어제 시어 프레쉬 라이브 꼭 한번 참고 해주시고 요번 경주 호원전 중에 달러 박스 제가 어제 요놈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다 데뷔 전에 벌마의 스타정도 뛴 놈들이 몇두가 있다 그중에서 요놈이 대가리로 좋아보이기 때문에 고놈을 놓고 때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놈을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3경주 오늘 두번째 승부 짭짤한 중배당으로 때려먹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현장 해상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4경주 7경주 2개 메인 승부 입니다 자 부산 메인 승부 찍어먹기 로 깔끔하게 짭짤한 찍어먹기로 끝내겠습니다 부산 4경주 오늘 첫번째 메인 승부 는 예측권 20장 갯길이 말고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한방 찍어먹기 한번 노릴만하다 자 부산 4경주 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하나 있죠 혼합군 경주 이랍니다만 6번마 BK 마셜 BK 마셜 지금 3연속 입장인데 인기 1위 대가리로 팔린 적이 없습니다 인기 2위 인기 3위 이러고 팔렸는데 꾸준하게 입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승분전 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홀가분 해요 52kg 자 등짝도 믿을만 합니다 다실바 계속 호흡을 맞춰 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게다가 직전경제는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발주가 늦은 와중에도 올라왔던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초반이 좀 느린 마필이긴 합니다만 승분전 이긴 합니다만 이런 말들을 불안한 인기 일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예상가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6번마 BK 마셜이 대가리로 팔립니다만 담배당 1.2배 1.1배 이렇게 팔리진 않을 거예요 평균배당이 좀 높을 것 같고 자 6번마 BK 마셜 대가리로 놓고 최저 배당이 아마 2번마 언브레이크 일겁니다 원 언브레이크 언브레이크 그죠 엄청 비싸게 주고 사온 마필 인데요 부마가 샹하이바비라고 돼있네 샹하이바비 중국말은 아닐 거고 암튼 1억 5천을 주고 살 만큼 비싼 마필이면 그만큼 잠재력이 있으니까 샀겠죠 뭐 역시나 능검시에도 상당히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여유가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자 데뷔전 지금 1200에 이 문제가 이 3번마 마스터 퀸 이란 놈이 빠릅니다 이거 마스터 퀸 얘를 어떻게 쉽게 넘어가느냐가 문제인데 마스터 퀸도 계속 지금 선행을 갈고 나가서 나가서 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뭐 따라가서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얘는 아직까지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전력이죠 그래서 아마 조인권 기수가 다시 탄 거는 조진아 단빵 모르겠다 이거죠 갖다 한번 밀어서 선행 한번 받아보자 어쩔 수 없이 2번만 언브레이크하고 비빌 수 있는 그런 경주고 이 6번마 BK 마셜비요 직전에는 늦발하고 추입으로 올라왔는데 직 직전에는 대하시로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갖던 놈입니다 얘도 6번 BK 마셜도 그래서 자 이 2번만 언브레이크 얘가 대길이로 팔리는데 얘는 뭐 현장에서 다치든지 빼든지고 어제 제가 3경주와 4경주 두 경주를 자세하게 풀어드렸죠 그 중에 조철이 노리는 놈이 딱 두 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한 놈이 주력이죠 둘 중에 한 놈 그 중에는 2번 언브레이크를 제외하고는 인코스 2점이 있는 1번마 킹스랜딩 그죠 그 다음에 뭐 선행가는 3번마 마스터퀸 기순기순은 좀 불안하지만 5번마 해피위치도 한방 날릴 수 있는 이거 직전 경주에 갯길까지 바람이 불었죠 조철도 노렸는데 마필이 좀 버벅 되더라구요 자 요번에 다시 한번 때릴 수 있는 찬스를 만났습니다 신윤섭이 감량으로 태어났고 자 이 9번마 스키터 재건받고 나오긴 합니다만 신인기수 강주가 탔는데 자 요것도 9번마 스키터도 재건받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거기에 10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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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마 KB보스 외곽에서 요것도 기습선행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아무튼 2번마 언브레이크가 편하게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절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 요번 4경주 메인승부는요 6번마 BK마셜을 대가리로 놓고 대끼리 팔리는 2번마 언브레이크 요놈 말고 조철이 노리는 짭짤한 중배당 한방 예측권 23 어제 셰어프레시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둘 중에 한놈에다가 주력 한방으로 아사바리 한번 거는 그런 첫번째 메인승부 자 부산 4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해주시고 안보신 분들은 어제거 셰어프레시 예상방송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였구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승부 부산 7경주 마지막 경주죠 2등급에 1800 별정 B형 2등급에 1800 결정 B형 7경주 레이팅이 80점까지인데요 자 요번 경주도 4경주와 마찬가지로 찍어먹기로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또 한번 강영곤 마방의 BK시리즈 한놈이 대가리입니다 4경주에 이어서 7경주 역시도 요번에는 2조 강영곤 마방의 BK 존입니다 아까는 BK 마셜이었죠 자 이 5번마 BK 존 제가 이거 세번 연속 여러분들께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어요 이게 5살짜리기 때문에 최전성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빨리 1군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부담 중량이 57 까지 올라갔어요 레이팅 76이기 때문에 이빨 대가리 치고 1군 가야죠 포임마필로서 기본능력이 분명히 있는 이 5번마 BK 존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찍어먹기 한방인데 몇마리 안됩니다 12마리가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후착이 혼전경 접전으로 팔리지만 사실 꼬랑지감으로는 한 대여섯마리밖에 안되요 조철이 언급하지 않는 놈은 그냥 꺾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1번마 파워 원더풀 직전경주에 쥐어짜고 승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 하만식이 3키로 감량 2점으로 자 한번 들이대보자 조건이 좋아진 놈이죠 자 거기에 3번마 금아 미스틱 조인건 기수가 직전경주 100개 팔리고 사연하라 했던 그런 마필이죠 자 우리는 말리부별 짭짤한 배당 한 10배 넘었던 것 같은데 한방 찍어 먹었고요 3번마 영성에이스라는 마필이 직전경주에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배당을 냈던 놈입니다 플러스 3키로 직전경주 덕분에 플러스 3키로 가 됐는데 자 9번마 영성에이스는 자 이런 마필을 또 연투로 봐주기는 그렇고 자 얘는 좀 팔리지만 좀 꺾어가고 싶은 그런 마필이고 자 선행츠라이 버티기 들어갈 10번마 다이아몬드 마린 직전에 다와서 따였죠 말리부별 한테 자 요번에 외각이지만 에 그다지 뭐 강한 선행마 가 없어요 일단 선행능력은 얘가 제일 빠르죠 10번마 다이아몬드 마린 자 다시 한번 버티기 시도할 놈이고 자 이 뒷심이 가장 또 좋아보이는 마필은 12번마 장산도끼 인데 초반이 너무 느려요 초반이 너무 느리다 계속 인기 1위 인기 4위 팔리는데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자 다실마 해서 이제 좀 더 야문이게 말몰이 해줄 수 있는 최시대가 타면서 1키로가 부담중량이 늘었지만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해 보인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먹을 호랑지들 후보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중에 한놈 그중에 한놈을 6번 5번마 BK존을 놓고 사정없이 갔다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부산 7경주 오늘 두번째 메인승 붙여 자 상한가 마지막 퀴날레 멋지게 상한가 한번 갈테니까 현장예산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최대승부처 빨갱이들 싹 꺾고 완짱으로 갖다 꽂아먹는 경주가 7경주 메인승부 현장예산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2월 3일 금요일 제주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할 승부경주 실전 배팅 예상을 함께 했습니다 자 내일 날씨가 좀 추울 것 같은데요 외투들 잘 챙겨 입고 가시고 마스크 꼭 오메크론 뭔가가 또 유행을 하기 시작 하나 봐요 자 마스크들 하여튼 꼭들 챙기시고 내건강 내가 지켜야죠 그래야 나 때문에 가족이 피해볼 일 없잖아요 그죠 귀찮아도 좀 마스크들 꼭 끼시고 자 오늘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지 드리고 불러가겠습니다 자 제주경마 3578 3578 자 부산 1347 자 이렇게 4개 경주 요즘에 메인승부가 제주 7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영상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 부탁드리고 현금 현금 문자 신청 신청 하시는 분들 내일 아침에 급한 시간에 하지 마시고 요거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들 일찍 입금 해주시는데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운영자가 진짜 아침에 너무 좀 힘들다고 하니까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밤을 되시고 내일 조철은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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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